안녕하세요 이 차량은 2018년 5월에 출고된 2017년식 최벌의 올유크루즈 1.4 터보 LTZ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49,821km 판매금액은 1330만원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 먼저 확인시켜 드릴게요 2018년 5월 29일 출고 2017년식 오토 미션 주행거리는 49,821km 단순 수리 없음 사고 없음 단순 교환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원동기 변속계 양호하고 오일루유 없고 냉각순우수 없고 미션도 멀쩡하구요 따로 특이사항은 전혀 없네요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 상으로는 완벽한 차량입니다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면 사진, 전면 측면 사진, 전면 측면 사진, 후면 사진 앞좌석, 뒷좌석 굉장히 깨끗하죠? 핸들인데 열선 핸들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장착되어 있구요 계기판상 주행거리는 49,826km 내비게이션 팩 장착되어 있구요 버튼 시동 스마트키,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 오토 미션, 미끄럼 방지, 스마트키, 열선 시트, 내비게이션, 하이패스 룸밀러 장착, 블랙박스 장착, 오토라이트, 전동 접이 사이드 미러, 갓 센서, 후방 카메라 잘 나오구요 블랙박스는 2채널로 장착되어 있구요 엔진룸, 타이어 상태는 양호하구요 휠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휠 타이어 상태도 양호하고 차는 굉장히 깨끗하네요 다시 한번 정리시켜 드릴게요 2018년 5월에 출고된 2017년식 최벌의 올유 크루즈 1.4 터보 LTZ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49,821km 판매금액은 1,330만원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꼭 전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